오오씨 오 냄새나는거 봐 저거 어우 호래인 냄새 나와봐 뭐 스킬도 찍을거 있을텐데 스킬 사냥꾼 사냥꾼을 찍을라고 했는데 왜 어 동물이 빛납니다 이거 좋네요 동물찾기 좋아지겠다 생존자랑 사냥꾼부터 찍자 저 싸움꾼은 솔직히 뭐 에임으로 극복을 하고요 그냥 어느정도는 손잡이 간싸기 콤보를 이용할 수 있대요 오케이 좋고요 뭘 쉬어 가야지 뭐 진짜 쉿 자러 가네 무슨 일을 해냈어 안녕하세요 아버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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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가 무서워 나의 가까운 것 나의 가까운 것 어떤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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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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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지 그냥 너의 아버지 다시 한번 원준이는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야? 와우 와 뭐야 이거 표정 봐 고, 짐, 고 우리 모닥불 걸렸다 와 잠시 나가면 일단 쏘고 보네 왔냐? 왔냐? 이제 가라 척추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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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많네 어? 턱쥬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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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헉! 개맞네요 St-3 조옛 에헝 후후 저 팀 세 놈 난 이 맵 왜 이렇게 공들였나 했어 그죠? 아니, 이미 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공들였지? 라고 했는데 다행이다, 멍청이다 어떻게 할까요? 저 놈들은 그냥 쏴도 모를 것 같지 않냐 훌륭해 아, 멋있었어 그지? 아, 이거 발전기를 부실 수 있겠다 나중에 발전기를 부십시다 부시면 애들이 에, 이게 뭐야? 해, 손아 이러면서 이제 뻘짓 하겠죠? 그때 딱 잡으면 되겠다 곰 잡으러 가자 구간을 스닉플레이로 깨면은 은신의 달인을 주나봐 다행이다, 아직 안 되겠다 뭔 소리야? 니가 잡으러 왔잖아 뭘 또 이긴 놀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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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회픽이라고 했지, 씨 제 Kings 흠! 마우스 가운데를 누르면은 결번해요 숙의 종 onder 남겨을 pam 삼겹aland 도와lets 물 흘러가면 좋았어 아 그렇지 아 입천적인 화살 대박 박힘 죽어야지 그라지 그라지 어디 한 번 저기 아하 아이고 저 고기만 좀 볼까? 아? 고기만 좀 볼까? 여기가 웅담 아유 여기 웅담인가? 아 흠 흡수라구먼 아우 똘똘이 피아리 고맙습니다 야아 아니야 님들로 넘을 거야 안 넘는 척하네 와 치즈버거 엄청 오랜만이다 치즈버거 에에에에에에 아유 아유 어 반자동 권총 부품 발견 이걸 다 모으면은 반자동 권총을 쓸 수 있게 되나봐요 그쵸? 이 동네 벽은 다 이렇게 막아놨냐 그치? 굉장히 성의없게 막아놨네 오 미 OK 또 좋은 거 입었잖아 이게 와 뼈를 깎아 만든 화살이래요 이건 몽골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건 몽골 크리스마스였군요 몽골 크리스마스는 이 앞에 구멍 때문에 소리가 휘익 이런게 나나봐요 그쵸? 오, 물로 하나 베어간다 여긴 물속에 아이템 같은 거 있을 것 같아 저번에 깨닫은거 다음 게임 다음 게임 근처에 희귀동물이 있을 때 알려줍니다 이거 합시다 그쵸? 일단 사냥을 하는거야 그치, 이 동네 동물이란 동물은 다네가 씨를 말려버려갔어 비트를 여는 속도가 이거 그냥 속도만 증가하는 거잖아 이거는 유지시간 어 이거 좋습니다 이거 이거 굉장히 짧게 땡길 수 밖에 없어서 피곤했거든 그리고 옷은 새 옷 아직 안나왔나? 비키니? 불법포획 먹고살 그 생계형 포획은 다 괜찮습니다 아 생계형 포획은 괜찮아요 생계형 포획은 괜찮아요 생계형 포획은 괜찮아요 챌린지용 무덤이 있다고? 우와 비첸티인 모형으로 비스킹의 침대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생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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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생계형 흠 몽골이임 여기가 지났는데 내가 빠진 곳에 이리로 가면 무덤 갔고 이리로 가면 진엠 갔지 이리로 가보자 고대의 미스터리를 풀래요 이리로 가면 저 배로 갈 수 있나 본데 와 돛대 돛대 야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안 무너지네 그냥 돌려도 되나? 어... 모르겠고 일단 파밍 클리닛이 교장에서 어떤 장애물도 꺾이지 않고 선지자를 끌었어 뭐 다 비슷한 얘기네요 선지자 열심히 쫓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이거를 어떻게 올라탈 수 있나 부셔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이걸로 안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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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저거를 이용하려면은 어... 저 일단 여기 올라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됐다 됐스 올라간 다음에 sua uh 이 무슨 팩이냐 이거 진짜 미친 미친놈 아닌가.. 오오오오 진짜 미친거 같아 얼마나 둬야지 이걸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난해한데 여기서 저거를 어떻게 해 타이밍에 불러야 일단 풀로 당겨두고 달려보자 와이씨 저기 올라타야 된다는거냐 빨리가서 오 오 오 점프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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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돈 그들의 돈을 봐 봐. 왜 그들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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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파탄을 끊는다 지배기간 최대 두발에 아 한 손을 여어 아어어어 오우 멋있다 이렇게 오옹 그쵸? 아니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장 없는게 저거야? 이 남파선에 왜 저게 있어 어? 남파선은 저게 왜 있는거야 갑시다 난 돈이 좋아 음 지구는 둥그니까요 여러 나라가 섞여 있을 수 있지 아 돈 귀엽다 달리기 생기니까 굉장히 귀엽네요 캐릭터 어우 추워 죽겠다 야 오 죽을 뻔 추억자가 선지자야를 따라 낯선 땅으로 갔네 어제 선지자야도 도망가고 추억자는 계속 쫓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무너질거같이 생겼네요 곧 무서우니까 점프 아하하 소련 시설 그 소련이 그 소련이 아니겠죠? 아 소련이 클리크헤너라고 완벽등반에서 적극대기 떼러가는 여전히 있는 곳에서 안전 훈련 받은 군인들인데 바래에 라라는 그냥 끌어가는 종전 공수저인데 피지커디가 히티커디가 그에 갔다 그 디즈니 주인공 어딘가 있어야 돼 저희들은 이 병에 맞게 죽었지요? 이 병에 남은 그들은 이 병에 죽었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죽었죠. 얼마나 걸렸을 거라들아 계시나요? 날씨가 많아요. 많은 제 인와들이 사이에서 흐릴소가 되었고, 당신은 이곳은 너무 늦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못해서, 나는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치? 그렇다고 말했었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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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찾아왔을 수도 있잖아 왜 화내냐? 그치? 너와 우리와 같은 쪽에 있는 것 같애 너한테는 잘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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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저 여자가 현명할 수도 있어 라라랑 얽히면 죽는다고 끝이 좋지 않아요? 라라랑 얽힌 애들은 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났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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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이새끼가 아니! 강화군덕 오마이 오 사람 죽어있다 원주민 죽어있다 원주민 화살 있겠다 아싸 야 화살 내놔 어 없네 사이베리아에서 첫번째 날은 사이베리아에서 일어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년간, 또 다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한일에 이곳에 이곳에서 죽을 수 있겠다 그녀의 눈을 보았다 전작은 융병이나 난파선에 표류된 애들이었잖아 근데 얘네 클래스가 다르다 주위를 분산시키는 물체? 어떻게 던지는데? 돌, 돌을 뭐 던져서 던, 던질 수가 있나? 어떻게 던져 던지는 거 안 알려주잖아 던지는 거 일단 알려줘, 줘야 모르겠네 아 여기, 여기 있구나 몸빵, 몸빵, 몸빵 몸빵 훌륭한 몸빵이었다 시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머리통에다가 맞춘 다음에 잡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럴수가 순수하게 유인용이었다니 실망이다 보드카 라라 보드카 라라 보드카 라라 러시아에서 살아나면 한 손엔 꼭 보드카를 들고 다녀야 돼요 보드카 라라 자아 어, 내 보드카 어디있냐? 보드카 두고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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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카 으응 뭐게 아 아 보드카 보드카 깨졌으 쭉 가리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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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왜 목 부러지는 소리 났는데? 파밍 이거 던지면 불타겠죠? 어휴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거야 쫄았지? 얘들아 아휴 이지 이거 근데 생각보다 쎄다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 거진 뭐 그라나도 수준은 되는데 이거? 선물이야 아 모잘라? 한잔해 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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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저거 수수탄 계속 나오네 저거 가자 같이 많이 놀아줬다 흠, 오드 소비의 팩스 레닌이 살아있고, 레닌이 살아있고, 레닌이 살아있고, 레닌이 살아있고 수류탄 패치했는데, 무게 많이 나가는데 많이 들고 다니네 오, 개꿀 좀만 더우면 권총을 먹을 수 있겠군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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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우 예 아, 뭐 이정도로 놀라고 울었으니까, 이제 응? 뭐하는 거야, 이거 미국, 미국 줌인가? 아, 저기구나 호우 얘들 어디가? 적셔! 어, 햄스터 나 월드부터 햄스터가 좋았어 귀엽잖아 아, 여기 아, 여기 어, 한잔해 호우 권총 자살했나? 아, 이제 자살했나? 아, 자살했나 아, 자살했나 오, 자살했나 벅렁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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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살했나 아, 대화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줍시다 아, 원주민들이 소련을 정찰하고 있구나 아, 원주민들이 소련을 정찰하고 있구나 아, 저, 뭐야 그, 뭐야 정찰하고 있구나 아, 좋 conclus 자, 무서우니까 나갑시다 그렇 applicable 아, 듀그 못 들어가네 꽤 우리에게 마지막 کی요 내가 위check을 음付할 필요 어, 헤어졌어 아저씨 괜찮아요?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어떻게 열어요? 아저씨 어떻게 열어요? 아저씨 어떻게 열어요? 이건 뭐죠? 방금 아, 탄약박스구나 아저씨 아저씨 공격 중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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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총알 아꼈어 사망클래그 사망클래그 plane 변명하지마 월급 안받겠다고MB 아 으으 으!! 으아 봐봐 봐봐 책은 싸워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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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부에서 결국은 하지만 우리는 좀 지급해야 함 우리는 성공할 때는 새로운 세상이 확실한 우리의 자체로 인해 우아 실명했어 콘센티눔,ierra의 병에 유명한 superfic이예요 어떤 영향의 스타벅이 말하나? 이쁘게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로의 성적을 함께 나눠줄게 저거 죽기 전까지는 계속 아플걸? 친구가 왔어 야 괜찮아? 아이치 호거... 제발... 우리한테 뭘 할거야? 그를 안아주지 않는다 우리의 물기가 더 나아가 있어 뭐지? 이 물기가 50년이 넘어 그 물기가 잘못된다 아 Right let's get it shut we can't afford to lose anymore after that attack OK What's that 지금 왜 이렇게 신경도 안써주시길래 시체를 봤는데 안놀라네 그죠? 저기 맛집될거 같은데 앱들맨? 이거는 잡아줘야되요 말아야되요? 마셔 아따가아 아이 따뜻해 내가 한거 아니에요? 억울하네 이거 적셔 우와 이것도 내가 한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내가 한거 아니다 이거 진짜 내가 한거 아니다 안뜨거 안뜨거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괜찮아요? 어허허허허 위도 파밍하고 와야지 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갔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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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ہ 뜨거 안뜨거 안뜨거 아아 가득찼어 아 Ок 아뜨거 안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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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뜨거bern 어 보드카만들거가 mig 아이씨 죽을뻔했네 하아 술 마시고 이런 거 뜯어듬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정말 안타까워 보이네요 저거 들고 가야지 나라야 나라야 이 친구 두고 왔어 유일한 친구를 지금 이거 캠프파이어예요? 캠프파이어 지금 너무 조촐한데 콘스탄틴은 여기다. 사냥꾼은 거의 끝판 찍었지 이미 그죠 시체에서 파밍하는 사냥량이 증가합니다 두 발 연속, 이건 배웠죠? 두 발 연속하는 거 그죠? 생존 찍어볼까? 투척 아이템 및 탄약 제작 속도, 경험치 근접지대 높은 안목과 경험치 근데 제작된 작은 물건이 있긴 해? 작은 물건이 뭐지? 뭔지 모르겠네 가죽주머니 무기도 업그레이드하고 권총, 어 권총 얻었지? 맞네? 어 권총 골랄 수 있어 이거? 야 내가 이렇게 막 골라도 돼요? 오 뭐야 이거? 권총 엄청 멋있는데? 야 SMG인데 이거? 야 이거 DLC때문에 공짜로 받은건가보다 그쵸? 이 총 개멋있네요 이거 핸드캐논 맞으면 짱 아픈거 개멋있는거 뭐 멀정한거? 어 난사하는거 뭐 쓸까? 멋있는거 쓸까? 어 거의 뭐 대글인데 이거 아 밥은먹느님 13개월 제구도 고맙습니다 총구 제동기 소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거는? 소음기 안파니? 이 총은 소음기를 안파나봐 맞으면 개 아픈거? 맞으면 개 아픈거? 요거? 요거? 어 진짜 아파보이긴 한데요? 저 이걸로 갑시다 그럼 어 사실 이게 살짝 땡겼어 생긴게 멋있잖아 빠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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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이 샀나? 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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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가 하자했어 이거 누가 하자했어 배밤 배밤 아 탄속이 있는것 같은데 게임에 하하 도끼 무빙이 장난이 아니야 도끼 무빙이 장난이 아니야 아... 그 길에 안 보고서 다른 길이 없으면 어우 으잇 으잇 유잉 으잇 번쯤 아군대요 안녕하세요 아군이래요 너희들 누구야? 그것은 나중에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질문을 원하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옛날 라디오 타워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피터가 연결되고 우리는 그들을 끊어야 합니다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 믿을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모든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 뭐 이정도는 도와주자 그들을 조심할게 괜찮아요 우리 시간이 없지 우리가 우리만 추구하고 쟨 추워하지도 않아? 너무 정없잖아. 그래서 아무도 안 해주면 왠지 이런 길로 가면 뭔가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이득하나? 그죠? 이 자산을 다 내려놓았다 인식적으로 힘을 끼지 않고 뱀고래 뱀고래 옼 뱀고래 염 왜 탄 거지? 아 모르겠다. 기뻐합시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어? 이거 열 수 있나? 아 이따가 맞는 열쇠를 받으면 어? 저거를 딸 수 있나 보다. 이거 메시지를 깨가지고 저걸 받잖아요. 그때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 맞아.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겨울에 오면은 춥다고 막 반팔 입고 다니잖아. 여름이냐고. 그러면 사람이 적응이 되긴 하나 봐. 뭐야 넌. 개꿀. 저기 친구 데려와. 친구. 야 니 친구 없니? 친구 없나 보네. 아까 친구 한 명 더 있었는데. 어디 갔어. 쪼라. 튀어져. 좋아 파밍. 어 저 굴. 굴 안에 있나보다. 야 나비 먹던 것까지 쓸어가는 이 알뜰살뜸함. 그쵸? 이런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성분들 이런 남자랑 결혼하셔야 되고요. 동굴 안을 탐험만 하는데. 무섭지 않냐 이거? 가지 말까? 개무서운 BGM 나와. 광석인가 이건? 동물똥같이 생겼는데? 아예 마그넬 줌이래요. 자... 늑대가 일가족 몰살했고요. 형마. 어. 니 친구도 밖에서 나한테 죽었어. 외롭진 않을 거야. 자. 나라랑 결혼하면 맞고 살 것 같다고요? 아유 뭐. 야 이 정도로 어? 인성 좋고 능력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뭐 맞아 맞고 사는 거 정도야. 그저잉. 아니야 따뜻한 것 같지 않아. 불 벌벌 떨고 있는데. 뭐 한바퀴 더운 것 같다. 그죠? 아 물론 맞는 거랑 별개로 같이 생활하면은 저기 뭐야. 생존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죠? 보니까 나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다 죽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파밍한 거를 남긴 걸 먹고 있어. 그지. 욕심이 많아서 말이야. 애들이. 어디까지 자리해봐. 어 파밍하기가 근데 너무 많다. 아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반푼월드 싫어해요. 약간. 이렇게 스테이지형 파밍 싫어해요. 일자 진행인 척 하면서 파밍하느라고 여기서 시간 많이 허비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하거든. 여행하느라 집에 자주 없다고? 완전 개꿀 아니냐? 집에서 게임할 수 있고. 그치. 결혼한 형들은 요즘 뭐야 집에 뭐야 어 와이프 여행 가면 신나 죽던데. 야 게임 켜켜 게임 켜 이러면서 야. 야 헤드야 배그할래 이러면서 아 형 저거 오늘 방송해야 돼. 아이수야 깨 이러면서 어 깃털 다 찾았다. 네 스파밍 다 한 것 같죠? 진행합시다 잉. 안테나 타워를 파괴해야 되니까. 아이수야. 주속대 세 마리가 있는지. 쟤 쉽지도 않나? 그는 그의 영국을 찾는 걸 알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의 위험을 찾고, 그리스도 있어야 할 것 같다. 이 장소는, 그는 그는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담배만 빛나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네 골스탄 뒤로 이거는 부셔지나? 담배 피다 넣고 깐다가 주제라고 들었어 어 이 중 한 명이 갇혀 있대요 제가 보기엔 대머리일 것 같거든요 대머리를 찾아봅시다 이거 톱날인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쏘라는 거야? 어떻게 건드려야 되지 이거 줄이 이어져 있을텐데 이 줄이 위층으로 이어져 있나? 엔딩 나왔지 않냐고? 엔딩 본 사람 당연히 있겠지? 꼭 엔딩이 나왔다고 해서 그 뭐야 못할 건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치면은 저기 뭐야 디아블로는 발매 6시간만에 세계 모든 유저들이 게임을 접었어야 되게 이 동굴로 해서 들어갑니다 아니 동굴 그게 아까 조사하는 데 같은데? 귀찮으니까 그냥 갑시다 가봤자 뭐 주는 것도 없는데 뭐 그리고 뭐 잡다 하는 건 많은데 뭐 솔직히 뭐 뭐가 중요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나 부십시다 하나 둘 셋 제일 가까운 거는 중앙에 있는 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저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내려와서 저거 하고 저 오른쪽에 혼자 있는 거 갔다 옵시다 저 오른쪽에 혼자 있는 거 갔다 옵시다 늑돌이 소리가 이렇게 세게 들리네 아 늑돌이 소리가 이렇게 세게 들리네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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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챙겨야지 그죠? 흠 요거는 부품을 주시기 때문에 부품은 챙겨야 된다 이 말이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기로 올라가야.. 살려준다 강해져서 돌아와라 여기를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로 올라가려면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나 그냥?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뽀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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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 나오네 여기 어 여기다 여기다 와 길 진짜 어렵다 좀더 올라가야돼 고찌다 어휴 힘들어 이때 스페이스바 눌러서 탈출해버리면 어 저기는 그냥 가네 그죠 여기는 그냥 가네 아아아아 개뻘짓했네 됐어 이벤트 겟쏘 주민 장군에게 돌아가라는데 어디계시지 제가 지금 수박을 먹고있거든 근데 수박씨를 먹으면 수박씨가 쓰다 왜이러지 상암관가 음 빈디님 어서오세요 taş 다 가네 이렇게 쟤니라는 친구가 되면 나중에 써먹을수있겠죠 그쵸 하 넣어버렸길래? 다시 뜨Right 그렇죠 좀 더 깨달야되데 그냥 이것을 사용해 이것은 무엇이냐 롯은 이곳을 돌아와서 죽을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오늘 배우기 위해 배우기 위해 저는 정말 믿음을 한다고 했었지 나는 항상 과학에 대해 말한다면 이곳에 대해 말할 수 없을 것 같지 않도록 내가 말한다고 했었지 안전한 사람은 없어.. 쇼개었고, 그가 내가 그의 말과 적극적인 말으로 찾기 위해서 한 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그의 말이었다고 말했다. 좀 더 기뻐해. 난 더 이상의 학생들에선 더 이상의 학생들에선가 없어.. 어? 회피 반겨! 회피 반겨 이거 좋네요. 회피 반겨 찍읍시다. 그 밭에서 그는 내가 죽을 수 있기를.. 난 그는 그는 이해가 되었다고.. 그치, 너무 잘 배워서 사람을 죽이고 다니죠 요즘은 손잡이 감싸기, 발사 속도, 당기기 속도 당기기 속도가 중요할 것 같네 오케이, 이제 이거 고전 활은 거의 풀업이야 와, 이 지역에 저걸 다 깨라 이 말이야? 와, 너무하네 그냥 갑시다 이 정도면은 제작자가 서운하지 않을 정도는 깨줬다 그죠? 뭐... 하하 하하 달리기 왜이렇게 엉성하지? 휙.. 휙.. 이 바깥을, 아직 부품 모두 모아야 하네 아마 아침일지? 부품은 4개 중 한 개 정도밖에 못 모아서 더 모아야 해 갑니다 오 낑기 낑겼다 아야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무덤 안하냐고? 저거 늑대굴인데 저거 깨봤자 별로 별거 안주더라고 그냥 갈라구요 깍고 내가 늑대굴 5개인가 돌라는건데 귀찮아 주는것도 없더만 세이브하고 요거를 밟고 착 올라간 다음에 위로 딱 점프 에? 그냥 가면 돼 흡! 아아이C 흡! 흡! 아아! 아 저기까지 올라가야돼? 올라가는게 극한이다 극한 내려가는건 쉬운데 잘고 아아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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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Guardians 啊 아.. 아아.. 좌측 아아이C low ыв 보드카나 이런거 없나? 쟤네를 안전하게 공략할 방법이 필요한데 안될 기계 잡고싶은데 안될 기계 스니 멋있게 어딜 쳐도 걸려 지금 그쵸? 숨 쉬지마 숨 쉬지마 I am Groot I am Groot I am Groot 저도 이브리딘 사놓고서 6개월 묵혔다가 지금 한거에요 독허설 음 저거 사람이 아닌가 저 안에 그쵸? 사람 같은데 저에 계세요 저에 계세요 이 사람들은 엄청나요 저에 계세요 저에 계세요 저에 계세요 저에 계세요 저에 계세요 저에 계세요 아 아 금화를 모아서 얘한테 갖다 팔아 사야되는구나 이거 오 샷건이나 군룡 라이플로 주네 와 죽이고 뺏으면 안되나 죽이고 뺏으면 안되나 아 저 붉은 본면 사슴 아니야 아냐 아냐 좀 다른 애던데 보니까 방금 잡은 애 좀 희귀종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종이였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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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것이 지금 조건이 적은 없던 것 상황이 불가능할 것 우리는 도착할 수 있겠네 우리는 당신이 내가 도착한 이유 내가 이 부분을 선택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겠네 당신이 알 수 있겠네 어 헤이 어 저거 뭐야 태양 대머리 사슴 아 돈에 간다 입 벌리는 고맙습니다 아 라라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엄마가 잡혀왔어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나 마라 아 아 아 내가 이젠 아 아 아버님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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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릇 안되면 쉽지 엄마지 아, 새엄마야. 새엄만면 엄마지 아니야, 게임식 할때 결혼했다고 말했어, 진입으로 아까 아빠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너희 아빠를 정상이 아니었어, 이랬잖아 말해 아니, 아니, 죽을래 어디야? 제발! 어디야? I don't know where it is!